냐옹냐옹 야 딴 거 뭐 시키자 좀 썰렁하다 매운 거 안 좋아해? 매운 거 괜찮아요 어둠어구이 그거 매운 게 아니잖아 매운 게 뭐 있어요? 낙지볶음 낙지볶음이요? 저런 거 좋아하세요? 너무 느끼할까봐 낙지볶음 먹어볼까요? 회를 먹어도 되고 화로회무침 화로회무침 아니면 오징어무침 오징어무침 오징어 있으니까 화로회무침 느낌이 있는데? 무침 무침 안 먹어봤는데? 오..무침 느낌 있을 것 같은데? 화로회무침 오징어 있는데 오징어무침 아저씨네 물회는 아니죠 연사를 쓰면 안 만납니다 센스가 오징어무침 생각을 해봐 남자가 오징어를 시켜놨고 오징어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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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스틱 오징어무침 오징어무침 오징어무침